다 보는 그대의 숨결 닿을 것만 갖죠 그대의 아까 스태프 카페 보니까 내일 새벽부터 촬영했더라 내일 방송 보충신도 찍는 거 없더라 얘기 들었어 감독님한테 다들 힘들겠어 여기 안 힘든 사람이 어딨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대 아 이 맛이야 이 시간대 맛있는 커피 너무 좋다 현실 도피 빙고 음 이 맛이야 진짜 왜 아니야 나 들어가서 받을게 여보세요 이현수입니다 압니다 알았어 내 번호인 줄 내가 알지 못 같은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원준이한테 되게 따진다 번호 알 수도 있지 무슨 일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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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 많아 감독님 만났거든 음 내가 그쪽 분야를 잘 몰라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만 주면 돼 그냥 들어만 주는 거 어려워 남자잖아 뭔가 해결해 주고 싶다고 본능이 알았어 알았어 그럼 그건 여자랑 할게 그냥 들어만 주는 거 우린 잘하거든 그럼 특별한 용건 없는 거지 응 그럼 잘자 잘 먹으면서 일해야 돼 어 정선 씨도 잘자 잘 먹으면서 일해야 돼 이게 부리고 있어 내가 슬플 때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줄까? 그럼 너도 부려야지 해결해 줄래? 해결해 줄래? 어떻게 어떻게